응? 뭐야? 응? 완전 맛이 갔네? 그 말 듣기 힘들게. 왜 그래 심해야 말 시키지마 절망스러우니까 그럼 그렇지 죽은 아무나 끓이 Cuz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할 줄 알아? 도무지 죽은 내가 끓여줄 거야 도무지야 내가 널 위해서 끓여왔어 고마 먹어 고마 드세요 우와, 무슨 버섯죽이 이렇게 많나? 저도 한 입만 버섯이 유기농이 아니지? 이건 좀 그래 고마 먹어 고마 드세요 이거 우리 무지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무지야 배고팠지? 어서 먹어 그래, 그래 어서 먹어 유기농은 아니지만 아, 이제 살 것 같다 고마워, 안심해 정말? 부나저나 죽 끓여주겠다던 가정부 쌤은 어디 간 거야? 잘 생겼으면 뭐해 도무지? 도도해? 가정부 쌤을 바꾸는 건 어떻겠니? 나 어때? 아까 봤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배가 가정부 쌤을 바꾸는 건가 아, 알았어 아, 근데 나도 좀 이상해 아까부터 아, 간지러워 나도, 거기야 나도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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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에 잡으면 어떡해?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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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여기... 아, 거미... 거미! 똥! 도와줘요, 안전망! 아이들에게 위험한 일이? 슈퍼 가정부 안전망 결신 준비! 한 3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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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 이래? 배, 배가 아파요! 아... 나도... 누구야? 나도... 영엄에 간지러워요... 너희들 뭔가 잘 못먹어서 탈이 난 것 같은데? 한심해가 버섯죽을 뿌려주고 난 후부터 배, 배, 배 아이고 배 심해, 너 대체 죽에다 뭐 넣은 거니? 너기 뭘 넣어요? 아까 버섯도 독버섯이라고 다 빼앗아갔잖아요 아, 아우 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원인이 뭐긴 다 슈퍼가정부 쌤이 엉망진창이니러지 대체 애들이 이징이 될 때까지 가정부 쌤은 뭘 한 거야? 우리 엄청난 녀석 알면 넌 끝이야 오버 다 이 아니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막 간지럽네 어, 간지럽네? 다 간지럽네 분명히 이 축의 문젠데 치매야, 니가 죽을 새로 끌었네? 실은 도움을 요청했죠 대충씨? 어, 물론 나도 부엌에 들어가긴 했지만 만 죽맛이 영 한심한가 보구나, 한심해 너무 짠 때 정성스러운 죽을 끓여주고 싶었는데 죽이라면 내가 또 그 대충 죽이라고 아주 잘 끓이네 정말요? 도와줄까? 네네 자 그럼 일단 맛 영광 주고 버리고 한시름 났다 아저씨 응? 저 잠깐 도무지한테 다녀올게요 응 대충대충 아저씨 뭐 만들어요?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엄청 몰입했거든 이 채소 유기농이에요? 몰라 어머어머 이거 완전 시들었네 유기농, 유기농을 써야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래도 자연에서 손수 기르고 캔 영양만점 유기농 채소를 써야 하는데 어? 버섯도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무슨 고릴라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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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기농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 맛이 영 이상하네 어쩐다 무슨 방법이 그렇지 그렇지 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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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왜요, 이거? 가서 무, 유, 버섯, 그거 사와. 무슨 버섯이요? 아, 거에 있잖아. 송수 자연에서 자라난 그... 아, 유기농 버섯이요? 그래, 그거. 가서 사와. 근데 그거 사려면 시내 백화점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 멀어요. 그냥 여기서 대충, 대충해. 도무지가 먹을 건데 대충, 대충? 그게 말이든 당장 사와. 당장 사와서 맛있는 버섯죽 만들어봐. 네? 제, 제가요? 제가 만들으라고요? 응. 난 좀 무리를 했더니 쉬어야겠어. 만들어놓고 와서 불려. 아, 나 진짜. 아니, 뭘 했다고 피곤하다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느라 피곤했다는 거야? 뭐야. 하, 참. 참. 그나저나 버섯. 그 유기농 버섯을 어떻게 구하지? 아, 맞다, 맞어. 짜잔. 이야, 윤기가 잘, 잘 흐르는구나. 내가 이 세기통 안에서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초절정 유기농 버섯. 아, 역시 자연의 향기. 좋아, 좋아. 자, 그럼 넣어볼까? 이봐, 어? 유기농이잖아, 유기농. 응? 아하. 이제야 알겠군. 배가 아픈 놈이야. 뭐예요? 누구예요? 분명 유기농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야.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결과. 이 사건의 밤에는 바로! 박실! 어? 나, 나, 나? 내, 내가 왜? 어? 아, 초절정 유기농 버섯을 썼다니까. 이봐요, 가정부 선생? 애 꼬라지가 이렇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 당신, 나랑 소송할 거야? 이거 봐. 느탈이 버섯이잖아. 너. 아니에요. 난 알아. 표고야? 표고버섯. 나, 우나. 아니야. 이 버섯은 느탈이 버섯을 닮은 사깃외대버섯이야. 모양은 비슷하지만 느탈이 버섯은 사깃모양. 사깃외대버섯은 평평. 그리고 뒤집어 보면 느탈이 버섯은 흰색을 띄고 있지만 사깃외대버섯은 분홍색을 띄고 있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독. 독. 독버섯이지. 독버섯이라고. 독버섯이야? 뭐함이야, 이건. 아니, 이게 독버섯이라니 말이 돼?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독버섯이 어딨어? 봐. 잘들 봐. 그러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나요. 이 독버섯을 먹으면 수십 분 이내 증상이 발생하는데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이 오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독버섯 아니라니까. 뭘 또 하잖아. 그럼 우리 모두 죽어요. 다행히 많은 양을 먹은 건 아니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멀쩡한데? 오늘 위험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고. 잘 봤나요? 음식을 먹을 때 역시 지켜야 할 안전상식이 있어요. 독버섯은 색깔이 화려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사갓외대버섯은 느타리버섯과 비슷하지만 독버섯. 먹으면 설사,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양송이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우산광대버섯. 갈황색 미치광이버섯 역시 독버섯. 먹을 수 있는 계암버섯과 닮은 노란 다발버섯도 독버섯으로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독버섯을 먹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아시죠? 자나깨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여러분의 안전친구. 안전만이었어요. 아이고 배아파. 설사가 멈추지를 않네. 네가 독버섯만 넣지 않았어도 우리 청난씨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아이고 배야... 또 가야겠구만. 아이고... 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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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안 돼요. 나 진짜 급하단 말이에요. 이런 위약 아래도 없는... 진짜 못 찾겠단 말이에요. 너네 나 나오라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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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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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시원해. 아... 아... 시크해. 두 칸만 써. 쉿